취임 100일을 맞는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에 응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수회담을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퍼펙트 스톰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정작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질 않습니다.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영수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 의지가 있다면 응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는데요. 현재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를 하고 관련 의제가 조율된다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야 본격적인 영수회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영수회담과 함께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 역시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요. 국정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영입니다.